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레이더 방송 넘번, BJ 김태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사가요, 저희 반 고종 네이저가 박사가 세계수 상자 55개를 모았고, 그 다음에 갓보석 1065개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제한 스키드 캐릭터 또는 오그라 여러가지 차들도 뜹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이 해자로 과연 잘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아이디를 또 이렇게 컨텐츠 제공해준 우리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네요. 일단 현재 세계수 상자가 55개를 모았어요. 이거 거의 빠짐없이 계속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갓보석도 거의 빠짐없이 모았기 때문에 1065개가 되겠죠. 이거를 전부 다 갓보상 상자로 바꾼되요. 갑니다. 몇 개죠, 이러면? 다 바꾸면? 자, 거의 다 했습니다. 끝. 자, 다 했죠. 그러면 갑보상 상자 54개가 됐고요. 세계수 상자 55개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세계수 상자부터 여러분들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여행기 가볼게요. 한 번 두 번 공동묘지 번호판 세 번 야, 골드 스키드 얻었어, 무제한. 대박. 어, 개부럽다. 자, 스키드 무제한도 개이득이거든요. 무늬, 번호판 무제한 나왔고요. 일단 뭐 번호판이랑 스키드 이런 게 무제한이 잘 떠요. 메인펜도 뜨고요. 야, 캐릭터 1위짜리. 까비. 주황은 네이펜 무제한. 길드! 다 풍선. 4씩 가는 게 역시. 오만 스키드 무제한. 와. 고양이 번호판 31. 과연 풍선은 네, 필요 없고요. 아, 토르 1일. 자, 무제한 캐릭터 좀 주세요. 오, 스키드! 방금 뭐야? 야, 스키드 무제한 진짜 많이 나온다. 이게 빨강 빨강, 빨강, 하이힐 스키드 무제한 나왔습니다. 스키드 잘 나와. 보라 네이펜 11. 야, 1창 스키드도 무제한 나왔고. 와, 미쳤다. 세계수상자 개쩌네요. 하나씩 까볼게, 계속. 하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개대박인데? 자, 스키드도 지금 무제한 많이 얻었고. 물결 스키드 무제한 나왔고요. 와, 물결 스키드 무제한 지디네. 야, 미술 로키 캐릭터 캐릭터! 와, 진짜 이거 혜자다, 야, 이거. 아, 로키. 연속 2번. 무제한 캐릭터 뜰 수 있었는데 아깝고. 자, 일단 캐릭 무제한도 떴습니다. 야, 혜자인데, 이거 진짜. 자, 상자도 떴고요. 야, 혜자. 잠깐 상자 뜨자마자 깠는데 복나비 고글를 무제한 떴어. 와, 대박이다. 미친 거 아니야? 와, 완전 회장. 와, 토르까지 무제한 떴고 일단. 토르, 로키 2개 무제한 떴습니다. 어, 이거 다 뽑혔는데 그냥, 이거. 무제한. 그냥 지금 무제한 떴 것들은 진짜 뗄 필요가 없거든요. 지라기 무모판. 야, 다 뽑아가겠다, 이거 진짜. 숨이기 다 맞춘다,지. 지라기 무모판. 로키 1위 까비. 로키 무제한 다 뽑자. 토르, 풍선은 꺼지고. 야,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떠도 지금 진짜, 지금 완전 혜자예요, 진짜. 진짜, 다 뽑았습니다, 거의. 뽑을 거. 거북! 이 스키드까지 무제한 나왔고요. 와, 대박이다, 이 템. 마리드 보노판. 보노판보단 스키드랑 캐릭터 무제한 끄는 게 낫지. 그 다음, 레인펜이랑. 야, 큐보드 보노판 뭐냐? 음, 키보드 보노판이야. 제일 쩐다. 별의별걸 다 만드네. 와. 지라기 보노판까지 무제한 떴고요. 우나스 스킬은 무제한. 와, 스킬은 무제한 진짜 많이 주네. 고양이 보노판 무제한. 일단 무제한 똑같은 게 대박인 거죠. 코리아 보노판까지 무제한. 와, 부러운데, 이거. 보라, 레인펜 무제한. 그러니까 하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플라즈마 무제한 갑이 아깝네. 아, 스키드 진짜 많이 보았는데. 무제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와, 무제한 스키드 일곱 개 보았어. 메인펜도 무제한 한 개. 메인펜 무제한 두 개. 자, 아무튼 다 깎고. 그 다음 이제 갑버섯 상자를 오시면 될 게 있거든. 이것도 차량 막 여러 가지 뜨거든요. 까보겠습니다. 레츠 기릿. 야, 미사일 골드 무제한 갑이. 30일. 오랑. 30일. 자, 펜. 야, 아, 무제한 아깝네. 야, 황금기사는 떴는데 30일. 10개 한 번에 까볼까? 10개 한 번에 까보자. 4개만. 폭죽어라. 우니. 북극곰탱이. 아, 근데 하나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야, 날동패 무제한. 게이더 무제한 하나. 무제한 척물 하나 떴고요. 머리. 노네임. 코코팬. 영카즘프츠. 아, 이거 펜시구나. 아, 놀래라. 자. 지금 이 정도 뜬 것도 진짜 대의들이지. 휴강오라. 하나씩 갈게, 이제. 좀 신중하게. 좀 신중하게. 아이스 핑퀸 까비. 모스 상식을. 부티구. 폭죽어라. 자, 펜. 검은 고양이 이내로. 세틴 로그마니. 아, 근데. 갑보소 상자에서는 무제한이 잘 안 뜨네요. 여기서는 잘 안 뜨네요. 갑보소 상자에서는 무제한 잘 안 뜨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냥 캐릭이랑 펜시랑. 참 무제한 바꾸는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또 보니까. 럭셔리 운이 무제한 뜬 거 보니까. 또 운이 좋으면은 오히려. 도보. 그 뭐지. 아무튼 이거. 갑보소 상자로 바꾸는 것도. 일단 운만 좋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운만 좋으면. 야, 디즈니도 뜨네. 대박이네. 디즈니도. 디즈니도 뜨네, 여기서. 디즈니도 뜨네요. 백박지. 해적 배치. 아, 여기 배치도 뜨겠다, 그러면. 아, 나 그럼 나도. 갑보소 상자로 바꿀까. 배치 무제한 한번 노려볼까. 배치를 무제한 뽑아야 되거든요, 저도. 무제한 캐릭 잘 안 준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메디아 오라 무제한 떴고요. 좋습니다. 무제한 3개째죠, 맞죠. 별 3개. 금비 4개째. 마지막 막판 스파트. 막판 스파트. 자, 그러면 갑니까? 별. 별 풍선. 자, 레드드래곤. 가나요? 가나요? 자, 블랙드래곤. 가나요? 라비. 5개. 황금 로드마닛이 뭐야? 잠깐만. 풀방 올리타이러시, IP루치 300%. 와, 개쩌네. 황금 로드마닛이 또. 뭐야? 저런 게 있었어? 황금 로드마닛이 처음 보는데? 파이즈 페인트. 하고, 마지막. 무제! 아이, 까비. 자, 황금 로드도 있는 거 깔까요? 자, 물어보고. 뜨더라고. 3. 2. 1. 나를 믿어라이. 1. 언니, 보라. 일단 차 무제 안 뜬 것만 해도 개이득이야. 아싸리, 오라나. 오라 이런 건 무제한 갖고 있으면 오라랑 페인트 또는 캐릭터 무제한은요.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시상이나 마술 지팡이 할 때 도움됩니다. 무제한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갓보석은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뭐 진짜 무제한 바꿀 게 필요하다면 그냥 무제한 바꾸는 걸로 변경권으로 바꾸시고 또는 나는 한번 그래 복권을 노려보자 하시면 그 갓보석 상자로 까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세계수 상자.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 퀘스트 매일마다 일일 퀘스트 이렇게 지금 보면은 3개에다가 몇 개야 이거 총? 3개, 6개. 총 9개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2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마다 하나씩 준대요 또. 그 이제 1시간마다 주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왼쪽에 뭐 왼쪽에 미니 노티스 여기에 보면은 2시부터 3시되면은 1시간 이렇게 접속해놓으면 또 받을 수 있고 3시부터 4시까지도 하나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총 그러면 한 10개 받... 보자. 3시, 4시, 다, 7, 8, 9 하루에 7개씩 받을 수 있네. 공자로 맞지? PC방에선 이거 3개라고?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 카트라이더 유조분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뿅! 따랑이현! 여기까지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